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모든 액세스 개체 테이블에 가셔서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학번과 학과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학번과 학과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성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에 오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비상 연락처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빔 문자열을 허용하도록 빔 문자열 허용해 현재 아니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중간고사 기본값을 0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말고사 기본값을 0으로 설정하라고 했고요. 다음 출석 점수도 마찬가지로 기본값을 기본쪽 0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 3개에 대해서 각각 0 이상 100 이하의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고사 먼저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크다 같다 0 and 작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비트인 연산자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효성 검사에 0보다 크고 1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컨트롤 C 기말고사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출석 점수도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셔서요. 0 이상 100 이하의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클릭하시는데요. 메시지가 표시가 되죠. 유효성 검사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데요.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네요. 다시 한번 학생 테이블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조회 테이블 클릭하신 다음 현재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콤보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콤보 상자 선택하신 다음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와 학과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원본 유형에서는 테이블 쿼리를 선택하시고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학과 테이블 추가할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와 학과를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필드에는 학과 코드가 저장된다.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첫 번째 필드로 저장할 수 있도록 바운드 열은 1로 하시고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오죠. 2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학과 코드와 학과 열의 너비를 각각 1cm, 2cm, 열 너비에 오셔서 1과 2cm 입력하시고 목록 너비를 3으로 바꿔주실까요? 다음은 열 너비 조절하셨고 목록 상자 목록에는 최대 8행위, 행위 수를 8개로 8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요.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 학과라는 필드를 갖다 놓으시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이렇게 학과 코드와 학과 명이 학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현재 작업한 조회 속성 테이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성적 관리 폼에서 그럼 성적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성적 관리 폼에 엑셀로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저장 매크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실 건데 저장이라고 저장할 거니까 만들기에 매크로 클릭하시고요. 매크로에 오셔서 첫 번째 학생 테이블의 전체 내용을 엑셀 형식으로 내보내기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함수 추가해서요. 내보내겠다라고 하시면 Export, 그 다음 이도 포매팅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개체 유형에 오셔서요. 개체 유형은 테이블 형태를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학생 테이블을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체 유형은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개체 이름에 오셔서 학생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체 이름은 학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출력 형식인데요. 우리는 엑셀 파일로 출력하겠습니다. 엑셀 통합 문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출력 형식까지 하셨고요. 다음은 출력 파일입니다. 출력 파일에 오셔서 학생 테이블의 전체 내용을 엑셀 형식으로 내보내기 할 거고요. 텍스 상자 입력란에 내보내기 경로를 C드라이버 안에 학생 테이블 엑셀 파일로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미리 보기 출력 파일을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인풋 박스 형태로 입력받아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파일에다가 인풋 박스를 통해서 입력받아서 마치 내보내는 형식처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파일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하신 다음에 인풋 박스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텍스트를 입력해 인풋 박스에 표시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큰 따옴표 문 꺼서요. 저장할 파일 이름을 쓰시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 주시고요. 쓰시오라고 하신 다음에 줄바꿈이 좀 되어 있어요. 쭉 이어서 텍스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 캐리리 리턴 문자 CHR 입력하시고요. 13이라고 입력하시면 줄바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두 번째 줄에 표시된 내용은 C 드라이브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학생 테이블 표시되어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학생 테이블 XLXX 입력하시고요. 로 저장하시오. 라고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라서 줄바꿈 넣으신 거고요. 신표 타이틀은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인풋 박스 위쪽에 내보내기라는 조그만 글자가 보이시죠? 이걸 타이틀이라고 하고요. 내보내기 프롬프트 끝났고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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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인풋 박스의 첫 번째 프롬프트 위쪽에 제목 표시줄 내보내기 세 번째에다가요. 지금 인풋 박스 안에 조금 약간 줄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상자 안에 뭔가가 입력된 것처럼 되어 있는 입력란 표시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요.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인풋 박스 형태로 받아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 입력란에 내보내기 경로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에다가 우리 텍스트 상자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를 똑같이 또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 드라이브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그 다음 학생 테이블 .xlx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한 내용을 저장 매크로로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저장을 하시는데 이름을 저장이라고 저장하십니다. 네 저장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엑셀로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셀로 저장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클릭하신 다음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을 실습해 보셨고요. 성적 관리 폼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문제 첫 번째는 폼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성적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 그림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바꾸시오. 폼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 탭에 현재 단일 폼이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여러 데이터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연속 폼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폼에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위쪽에 최소화, 최대화 이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형식 탭에 오셔서요.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표시 안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에서요. TXT 등급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 맨 끝에 가시면 TXT 언더바 등급이라는 택상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조건으로 좀 작성이 되어 있네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1번에다가 직접 작성을 할까요? 는 하시고요. IIF 가로 여시고 문제에서 평균이 평균 값이요. 80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합니다. A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IF 평균 값이 그거나 같다 70점 보다 A이고 70 미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네요. 작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C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B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80 이상이면 A 70 이상이면 B 나머지는 C 라고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A 그 다음에 70보다 작으면 C라고 하셔도 되고 반대로 하셔도 돼요. 크거나 같다 70 이상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B라고 하셔도 되고요. 반대가 되겠죠. 7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 그렇지 않다면 C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조건을 누굴 먼저 주냐에 따라서 B가 먼저 올 수 있고 C가 먼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80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B 나머지는 C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 바닥글에서요. 폼 바닥글 txt 언더바 인원을 선택하시고요. 폼 앱과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총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폼 앱은 형식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폼 앱, 그 다음에 값은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하실 거고요. 카운트를 통해서 구한 값을 큰 따옴표 묶어서 표시할 문구 총원 한 칸 띄었죠. 숫자 카운트를 통해서 구한 숫자 표시할을 샵을 입력하시고 다음에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 머리끌 컨트롤에 폼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탭의 순서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선택하신 다음 폼 머리끌에 cmd 저장 클릭하셔서 맨 첫 번째 갖다 놓으시고 lst 학과 그 다음에 cmd 조회 그 다음에 cmd 인쇄입니다. 그 다음에 txt 담당 교수 그 다음 cmd 전체 보기 cmd 닫기 순으로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성적 관리 폼에 대해서 일단 저장하시고요. 폼 보기 한번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제시한 등급 표시가 되어 있는가 연속 폼인가 위쪽에 최소화 최대화 단추 표시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총원 해서 전체 몇 명입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되셨고요. 다음은 이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관리 폼에서요. 전체 보기를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전체 보기 cmd 언더밭 전체 보기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가서요. 클릭했을 때 원클릭이 맞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현재 폼에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하여 현재 폼에 적용된 필터를 제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 속성을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속성 값을 폴스를 주시면 돼요. 그냥 필터 원의 속성을 값을 폴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성적 관리 폼에 닫기 cmd 언더밭 닫기를 선택하시고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원클릭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네요. 이벤트 프로시저 지우시고 폼 닫기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크로를 만드셔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성적 관리 폼을 닫으라고 했어요. 닫는다 라고 하시면요. 클로스 윈도우 창을 닫겠습니다. 개체 유형은 폼을 닫겠습니다. 개체 유형에서 폼을 선택하는데 창의 크기를 살짝 조절하겠습니다. 폼을 닫겠습니다. 개체 이름은 문제에서 성적 관리 폼을 닫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적 관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개체를 닫을 때 변경 내용이 있으면 저장할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도록 처리할 거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 현재 작성하시는 매크로에 대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저장 아이콘 누르셔서요. 폼 닫기 라고 저장합니다. 폼 닫기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매크로 창은 닫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매크로 폼 닫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관리 폼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현재 작업한 창 닫아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문제이죠. 개최에서요. 학과별 성적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정렬 및 요약을 이용하셔서 학가점 학과와 학번 성명필드 순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정렬되어 있는 걸 그냥 두시고 정렬 추가 첫 번째 학과점 학과는 되어 있고요. 다음은 문제에서 학번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정렬 추가 세 번째는 성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과점 학과 바닷글에 바닷글에 가시면 txt 중간고사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언바운드 되어있는 게 세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선택하시면 txt 언더바 중간고사 평균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중간고사의 평균값이 표시되도록 는 하시고요.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avg 중간고사에 대한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말고사 선택하시고요.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석점수 평균 선택하시고 avg 입력하시고요. 출석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과점 학과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있는 게 또 있습니다. 선택했더니 txt 언더바 인원이라고 되어있고요. 개수를 표시하는 거죠. 데이터에 컨트롤 탭에 컨트롤 온번에 가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페이지 바닷글에서요. txt 언더바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에서 날짜와 시간이니까 now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형식에서요. 연 월 일 다음에요. 요일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전 오후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가셔서 기본 날짜가 아니라 직접 입력하시는데요. 연도가 네 자리입니다. 그 다음 mm 월 dd 일 요일이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a를 네 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오전 오후라고 되어 있네요. am p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은 h 그 다음 부는 두 자리니까 nm 그 다음에 초가 두 자리니까 ss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니까 txt 언더밭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라고 표시하는 거네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하시고요.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p-a-g-e-s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한 칸 정도 띄워졌으니까 스페이스 띄시고요. 페이지 한 칸 띄우고 줌 줌 다음에 또 한 칸 띄웠네요.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m% 이제 현재 페이지를 넣기 위해서 페이지만 입력하시고요. 또 m% 연산자 이용해서요. 또 한 칸의 정도 스페이스가 띄워져 있네요.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문항 다섯 문항을 실습해 보셨고요. 우선은 맞게 되어 있나 저장 한 번 하신 다음 인쇄 미리 보기 한 번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정렬 순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에 대한 평균값이 구해졌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원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네 번째 화면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현재 시스템 실습하시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 페이지 수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성적 관리 폼에서요. 인쇄 버튼, cmd 언더바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또 매크로를 작성해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만들기에서 만들기 가시고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학과별 성적 보고서를 그럼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리포트 선택하시면 되겠죠. 오픈 리포트 보고서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학과별 성적입니다.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니까 인쇄 미리 보기 따로 문제의 조건이 없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현재 작성하시는 매크로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 인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누르십니다. 다음은 인쇄 명령 단추에다가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인쇄라고 만들어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작업한 성적 관리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기능 구현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전작과 컴퓨터 공학과의 학생의 평균과 비고를 표시하는 전작과 컴퓨터 공학과 평균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평균은 중간고사 더하기 기말고사 더하기 출석 점수 나누기 3으로 계산해서 표시할 거고요. 비고라는 평균의 값을 10의 배수만큼 나누기 10을 해서 10의 배수만큼 별표 모양을 표시하고 전작과와 컴퓨터 공학과는 학과가 05로 시작하는 학과를 표시하시오라는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 외적인 내용은 작성하시면서 또 정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커리를 작성하실 거니까요.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학생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아까 제시된 그림에 학번 필드 더블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에 성명 필드 더블 클릭하시고요. 평균 값은 구하실 거잖아요. 평균이라고 표시는 하는데 평균은 그 다음 가로 열고 첫 번째 평균 값은 중간고사 더하기 조금 살짝 열 너비를 입력할 곳을 넓게 해서 작성할게요. 더하기 기말고사 더하기 그 다음에 출석 점수 입력하시고요. 세 과목을 더했으니까 나누기 3을 통해서 평균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시된 그림을 잠깐 봤을 때 평균 값은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작성하고 잠깐 결과를 보시면요.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잖아요. 평균 값에 대해서 소수 이하 자릿수 표시하지 않는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시고 평균을 클릭하신 다음에 형식에 오셔서 표준을 선택한 다음 소수 자릿수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릿수를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평균 값이 정수로 표시가 됩니다. 평균 값 구하셔서 형식까지 설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 비고라는요. 비고라는 평균 값을 10의 배수만큼 별표로 반복해서 표시할 거거든요. 반복해서 표시할 때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10의 배수에 소수 자릿수 필요하지 않고 정수로 몇 개라고 표시할 거니까 int, int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고라는 필드에다가는요. 스트링 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반복할 건데 xss는 별을 뒤에다가 써요. 개수를 먼저 구하는데 int 함수를 통해서 평균 값을 앞에서 구한 필드의 평균 값을 10으로 나눈 값의 정수만큼 우리는 별표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 8번에 검정색 별표 선택하시고요. 스트링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스트링은 첫 번째 xss에서는 먼저 몇 개를 반복할 텍스트 뒤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결과에는 전체 레코드 20개 20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조건을 주셔야 돼요. 전작가, 컴퓨터 공학가, 학가가 05로 시작한다라는 조건을 주셔야 되거든요.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오른쪽에다가 학가에 대한 조건을 주실 건데 학가라는 필드를 가져와요. 표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체크는 해제하시고 그 다음 05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 라이크 연산자 입력하시고 05 다음에 어떤 글자가 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05 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했으니까 6개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함수도 사용을 했고요. 필드명도 평균 비고 라고 표시 잘 하셨고요.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학번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오름차순 선택하시고 결과를 보시면 학번 필드를 가지고 제시된 그림과 같이 오름차순 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업한 문제는 전자과 컴퓨터 공학과 평균이라고 커리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과 컴퓨터 공학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커리 문제를 살펴보셨고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를 표시하는 미 등록 학과 커리를 작성하시오. 학생과 학과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제시된 그림과 같이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에 학과와 학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현재 두 개의 테이블의 조인 속성은 일치하는 핵만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속성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왼쪽의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와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조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두 테이블의 조인된 필드에 일치하는 핵만 포함합니다. 라고 하면요.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과에 대해서는 모두 표시하고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를 표시해야 되니까 학과 필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 학생 학생 테이블에는 일치하는 학과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학과 필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담당 교수 필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요. 우선 결과 한번 볼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서 성명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시면 중간중간에 학과에 성명이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비어있는 거. 성명 아니고 또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디자인 보기 가서 학생 테이블에 나는 학과를 이용할 거야. 라고 하시면 학과를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값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를 표시해라. 라고 하면 학생 테이블에서 비어있는 것들만 찾아서 표시한다면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필드는 학생 테이블에 학과를 이용하셔도 되고 성명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필드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조건에다가 비어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is null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아까 학생 테이블에 비어있었던 해당된 학과와 담당 교수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희는 저장 클릭하셔서 미 등록 학과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등록 학과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의 평균이 90 이상인 학생을 검색하는 우등생 커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들기 가서 커리 디자인 그 다음 학생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가져올 필드는 학과, 그 다음 성명, 비상 연락처를 가져오시고요. 화면에 표시할 필드 3개의 필드 가져오셨고 조건은 중간기말 출석 점수의 평균이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이 9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 평균값은 AVG 함수 사용하지 않고 직접 평균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고사 더하기, 기말고사 더하기 그 다음에 출석 점수 값을 세 과목을 더했으니까 나누기 3을 하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요.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표시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 크거나 같다 90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잠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학과와 성명가, 비상 연락처 제시된 그림과 같이 쉽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저장을 클릭하시고 문제 제시된 우등생이라는 거 커리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에서는 학과와 학생 테이블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90점 이상인 학생을 추출하는 90점 이상 커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실 거고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학과와 학생 테이블 가져오시고 오른쪽 닫기 학과와 학생 테이블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90점 이상인 가져올 데이터, 학과 양쪽에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어떤 필드 어느 쪽에 가져와도 상관없고요. 학과, 성명, 그 다음에 중간고사, 그 다음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90점 이상 그럼 첫 번째 조건은 크거나 같다 중간고사가 90점 이상이거나 또는 기말고사가 크거나 같다 90점 이상이라고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90점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성명의 기준을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명에서 정렬을 오름차순 선택하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학과, 성명,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과목 중에 하나라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에 하나라도 90점에 해당한 데이터가 있다면 추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 레코드가 7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정렬 순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90점 이상이라고 입력할까요? 90점 이상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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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